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8월 22일 날 한국은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전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22일이 바로 시한이 마감되는 그런 날입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까지 한국적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완전히 파기되고 한일 양국은 군사협력과 관련해서 완전히 남남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왜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것에 관련된 효과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측의 입장입니다 8월 22일 한국 측의 일방적인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미국은 미국방부 그리고 국무부 그 다음에 와신또 DC 이론의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격렬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측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 측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 국무부와 미 국방부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는 2만 7천여 명이 일어난 주한미군의 안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소미아 파기를 어떻게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방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합니다 11월 22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만료 시한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방안입니다 단 2주 앞두고 이루어진 방안입니다 일부 언론은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파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도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측은 최종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한국이 고려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정격적으로 파송하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행정부뿐만 아니고 공화당 민주당 양당 모두가 강력하게 지소미아 유지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 측 입장입니다 한일 감기 개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10월 24일날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1분 만남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회는 일본발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 한치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국 측의 입장 변화도 없었고 동시에 일본 측의 입장 변화도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임은 양국 간의 이견을 확인한 그런 모임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모두 소멸되었고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부분의 판결은 바로 국제 간 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왔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카다 나오키 관방 부장관은 예정에도 없던 기자 간담회를 모임이 끝나고 난 3시간 이후에 늘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모두 발언해서 한국 대부분의 강제징용 판결은 국제법을 맹악하게 위원하고 있고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뒤집고 있다 이게 일본발 수출 규제가 시작될 때부터 일본에 일관된 그런 입장입니다 결국은 1965년 또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한국 측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양국 사이의 간격을 좁힐 가능성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65년 또 한일 청구권 협정은 체결 이후부터 시작해서 2011년 그리고 2012년 김능한 대법관의 판결 이전까지 한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지해온 것이 바로 1965년 또 한일 청구권 협정의 포괄배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1월 22일까지 예외적인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이 결정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강경한 대일관 그리고 대일강경파들이 포진한 청와대의 브레인들 그리고 대통령의 역사관이나 일본관 등을 미루어 보면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소미아 파괴 후폭풍위입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밀 안보 협력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소미아 유지가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 불가를 한국이 결정하게 되면 그 후폭풍이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여전히 지소미아 파괴 후폭풍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한국은 파괴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파괴라는 것은 한미관계와 관계없이 한일관계에 국한된 문제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로 한국이 그런 선택을 해서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8월 22일 날 한국 측의 지소미아 파괴 통보에 이어서 11월 22일 날 지소미아 연장 불가로 결정을 하면 핵심 관계자들의 바람이나 기대처럼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은 한국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소미아 파괴를 한일관계 차원에서 보는 것은 치명적 실수입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그것은 곧바로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에 큰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측이 대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의 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일이 곧 반미다는 거죠 현재 한미동맹 혹은 한미관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또 앞으로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한국 정부가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 연장 불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반일이 곧바로 반미라는 시각을 우리의 정책당국자나 국민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반일이 곧 반미다에 역사 문제 이전에 우리의 안보 문제를 먼저 고려하는 그런 현명함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과의 문제일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판단이다 이 점을 분명히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무인 정권 집권기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습본부장으로서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천영우 시일을 이야기를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정부와 싸우는 것은 사실 과거의 노무현 정부와 싸우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당시에 이해창 총리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서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은 일본이 제공한 3억 달러의 무상원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됐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와 화해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수석과 화해해야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만일 한국 정부가 자기중심증 사고를 가지고 11월 22일이 됐을 때도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단순히 한일관계 악화에 거치지 않고 한미관계의 악화와 한미동맹의 위해와 추한미군의 주둔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현명해져야 되고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